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역 후 자기개발에 필요한 학원, 도서, 어학시험 등과 이동통신, 교통 등 생활 밀착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히어로즈 카드는 금융사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른데 학원, 서점, 어학시험 등은 물론 스포츠, 디지털 구독 등 여가시간을 위한 할인을 더해 통신비, 보험료, 숙박비까지 어마어마한 할인 혜택이 쏟아진다 쏟아져오! 이 모든 히어로즈 카드의 연회비는 제로! 전월 실적 20만원만 충족하면 한 달에 최대 15,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! 이렇게 혜택 가득한 히어로즈 카드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? 히어로즈 카드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카드 신청은 3개 금융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험부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금융사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할인 혜택이 무엇인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금융사는 어디인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히어로즈 카드를 찾아 신청해보자 나라를 위해 땀 흘린 청년 제대 군인을 위해 이 혜택 저 혜택 모두 끌어모아 가득 담았다 신청은 간편 할인은 빠르르 히어로즈 카드와 내일을 향한 발걸음 함께 해볼까? 고맙습니다